한 주간 국내외 더샌드박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센센정보통! 2024년 2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샌드박스 정규멘토링 2회 멘티 모집 글로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에게 메타버스의 차세대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 위한 더샌드박스 정규멘토링 프로그램과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샌디온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1호 빌드 스튜디오인 텍프로스와 함께 여러분의 창의력과 열정으로 더샌드박스를 한 대 경험을 오픈하고 함께 성장해나가요!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로 확인해주세요. 구름 스튜디오 설명절 이벤트! 2월 7일에 구름 스튜디오에서 설마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기념하여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여 즐겁게 진행되었는데요. 홍콩, 레바논, 터키,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유저분들이 구름 스튜디오의 설마지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구름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설마지 이벤트 현장에 궁금하신 분들은 크립토 멘토리님의 유튜브를 확인해주세요. 스티브 아오키 아바타 홀더 클레임 이벤트 중 케이크 던지기보다 더 강렬하게 스티브 아오키 아바타 홀더 분들 주목해주세요. 프랑 뮤지션의 대명사인 스티브 아오키와 함께 디자인한 개성 넘치고 독특한 아바타 시리즈는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티브 아오키 아바타를 소지하신 홀더 분들을 위한 클레임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면 아바타 홀더 분들에게 독점 보상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플레이 STY 페스티벌 겸 플레이 인증 이벤트 진행 중 플레이 STY 페스티벌 경험이 오픈을 기념한 플레이 인증 이벤트!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신데요. 신태용 아바타 장착 후 게임 플레이 인증 샷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각 30샌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에게는 우영화 아바타를 한 개씩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참여해보세요! 워리어 장비의 셋 미니 복스 헤드 콘테스트 진행 중 워리어 장비의 셋 미니 복스 헤드 콘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테마는 워리어 콘셉트의 장비를 디자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총 10,000센트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 이번 복스 헤드 콘테스트 2월 17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두근두근 이번 복스 헤드 콘테스트의 결과 발표를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에 샌샌 정보통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